1. 다음 중 상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이상 온도 노출 2. 안전관리에 있어 5C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통제관리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이 아닌 것은 1. 상시 근로자가 75명인 신발 제조업 4. 산업재해 정도를 부상의 결과로 생긴 노동기능 저하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으로 신체장애 등급 제4등급에서 제14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는 3. 연구 일부노동불능재해 5. 재해 사례의 연구순서 중 제3단계인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오른 것은 4. 재해의 중심이 든 문제점에 관하여 어떤 관리적 책임의 결함이 있는지를 여러가지 안전보건에 키에 대하여 분석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 이상 유무 7. 다음 중 재해 예방의 사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손실 필연의 원칙 8. 다음 중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와 사용사리가 잘못 연결된 것은 4. 검은색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 위험경고 9.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10. 보행 중 작업자가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주변의 상자와 머리를 부딪힘으로써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10. 이 사고에서 기인물에 해당하는 것은 1. 바닥 11. 비사업장에서 무상의 무사고 고장이 300건 발생하였다면 버드의 재해 구성 비율에 따를 경우 경상은 몇 건이 발생하였겠는가? 11.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 중 안전모의 시험성능기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1. 내전합성 13.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14. 버드의 재해 발생에 관한 연쇄이론 중 기본적인 원인은 몇 단계에 해당되는가? 2. 2단계 15.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인 사업장에서 1년간 6건의 재해로 인하여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120일, 휴업일수는 68일이었다. 이 사업장의 강도율은 약 얼마인가? 1. 0.67 16. 다음 중 직계식 안전조직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안전정보 수집이 빠르고 전문적이다. 17. A 사업장의 도수율이 15.5일 때 연천인율은 얼마인가? 2. 37.2 18. 재해발생건수 등의 추이에 대해 한계선을 설정하여 재해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재해분석기법은? 4. 관리도 19. 사고예방대책의 기본원리 중 시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사고조사 및 점검 20. 다음 중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4. 목격자의 기억보존을 위하여 조사는 담당자 혼자서 신속하게 한다. 22. 다음 중 착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착각은 인간의 노력으로 고칠 수 있다. 22. 다음 중 생체리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감성적 리듬은 S로 나타내며 26일을 주기로 반복된다. 23. 직무에 적합한 근로자를 위한 심리검사는 합리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합리적 타당성을 얻는 방법으로만 나열된 것은? 1. 구인 타당도, 내용 타당도 24. 맥드리거의 X, Y 이론에 따라 관리를 하고자 할 때, X 이론에 가까운 작업자에게는 어떠한 동기부여가 가장 적절한가? 3. 보수의 인상 25.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소모하는 열량의 1시간에 420kcal이다. 이 작업의 시간당 휴식시간은 약 얼마인가? 3. 33분 26. 다음 중 피들러의 상황적합성 리더십 이론에서 가장 일하기 힘들었던 동료를 평가하는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리더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배려적이다. 27. 짧은 교육기간에 많은 인원의 대상에게 비교적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방법 중 가장 적당한 것은? 4. 강의식 28. 다음 용어의 설명 중 오른 것은? 29. 이 부주의란 목적 수행을 위한 행동 전개 과정 중 목적에서 벗어나는 심리적, 신체적 변화의 현상을 말한다. 29. 피로의 측정 방법 중 생리학적 측정에 해당하는 것은? 30. 3. 대내 활동 30. 다음 중 안전교육 준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교육평가 31. 다음 중 직무 분석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4. 실험법 3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 중 채용 시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직업성 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33. 부하들의 역량을 개발하여 부하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하고, 스스로 자기조절 능력을 갖게 만드는 리더십은? 이 셀프리더십 34. 다음 중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을 올바르게 나아야 한 것은? 4.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35. 다음 중 안전교육의 강의안 작성에 있어서 교육할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핵심 요점 사항만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기술하는 방법은? 1. 조목일 것이 36. 다음 중 교육 심리학에 있어 일반적으로 기업과정의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3. 기명파지 재생제인 37.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에 관한 안전교육 지도안을 4단계로 구분하여 작성하려고 할 때 제시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위험물 취급물질을 설명한다 38. 다음 중 인간의 사회행동에 대한 기본 형태로 볼 수 없는 것은? 4. 습관 39. 안전교육 지도방법 중 OJT의 장점이 아닌 것은? 3. 다수의 대상자를 일괄적이고 조직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40. 교육의 3요소 중에서 교육의 매개체에 해당하는 것은? 3. 교재 41. 에프티도에 사용되는 다음 게이트의 명치는? 4. 우선적 엔드 게이트 42. 다음 에프티도에서 각 요소의 발생 확률이 요소 A와 요소 B는 0.2, 요소 C는 0.25, 요소 D는 0.3일 때 A사상의 발생 확률은 얼마인가? 3. 0.019 43. 부품 배치의 원칙 중 부품의 일반적 위치 내에서의 구체적인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은? 3. 기능별 배치의 원칙과 사용 순서의 원칙 44. 눈의 구조에서 0.2에서 0.5mm의 두께가 얇은 암흑갈색의 막으로 색소세포가 있어 암실처럼 빛을 차단하면서 막막 내면을 덮고 있는 것은? 2. 맥락막 45. 어떤 전자기기의 수명은 지수분포를 따르며 그 평균 수명은 만시간이라고 한다. 이 기기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만시간 동안 고정 없이 작동할 확률은? 2. 2의 마이너스 1승 46. 다음 중 연구기준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민감도 피실험자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예상 차이점에 비례하는 단위로 측정해야 한다. 47. 25cm 거리에서 글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2d옥터 안경이 필요하였다. 동일한 사람이 1m의 거리에서 글자를 식별하기 위하여는 몇 디옥터의 안경이 필요하겠는가? 3. 5. 48. 품에야의 표준적인 실시 절차를 다음과 같이 나눌 때 이 단계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 것은? 4. 4기능 블록도와 신뢰성 블록도의 작성 49. 인간과 기계의 기본 기능은 감지, 정보 저장,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 중 행동 기능 속하는 것은? 4. 음성 50. 시스템 위험 분석 기법 중 고장 형태 및 영향 분석에서 고장 등급의 평가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고장의 영향 크기 52. 다음 그림과 같이 3개의 부품이 병렬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전체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 4. 0.996 52. 다음 중 정보에 전달해 있어서 청각장치보다 시각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로 오른 것은? 2. 메시지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 53. 다음 중 실효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체온계로 입안의 온도를 측정하여 기준으로 한다. 54. 생산, 보전, 시험, 운반, 저장, 비상탈출 등에 사용되는 인원, 설비에 관하여 위험을 동정하고 제어하며 그들의 안전요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분석 기법은 1. 운용 및 지원 위험 분석 55. 다음 중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에서 느리고 둔한 색이 순서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1. 백색 노란색 녹색 자세 56. 다음 중 인간이 기계보다 우수한 측면이 아닌 것은? 3. 반복적인 작업을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다. 57. 다음 중 신뢰성과 보전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 효과적인 보전 기록 자료로 볼 수 없는 것은? 2. 자재관리표 58. 다음 중 근골격기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 요인평가 방법인 오어즈의 평가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손목 59. 부분 집합 A, B, C가 A플러스의 관계를 갖는다고 할 때 이와 동일한 것은? 1. 60. CDB가 크다는 것의 의미로 오른 것은? 1. 미세한 조정은 쉽지만 수행시간은 상대적으로 길다. 61. 수지극력 A는 0.2MPa, 점착력 C는 0.05MPa, 내부 마찰각 하위 20도의 흙으로 구성된 사면의 전단 강도는? 2. 0.12MPa 62.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시멘트의 분말이 미세할수록 수화작용이 느리고 워커빌리티가 저하한다. 63. 다음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용어는? 1. VH 64. 터파기 공법 중 집안이 극히 연약하여 온통파기를 할 수 없을 때, 또 휘빙현상이 예상될 때 효과적인 것은? 3. 트렌치 컷 공법 65. 조적식 구조에서 건축물 높이가 5M 미만, 벽의 길이가 8M, 이상일 때의 1층 내력벽 두께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2. 190MM 66. 공장에서의 철골작업 중 동마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닌 것은? 3. 현장 용접 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50CM 이내 67. 거푸지 패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양면을 유지시키고 콘크리트 측압을 지지하는 긴결제는? 2. 폼타이 68. 공동도급의 이점이 아닌 것은? 3위은의 진대 69. 조적조로 담을 쌓을 경우 최대 쌓는 높이로 오른 것은? 3. 3M 70. 지하수가 없는 비교적 경질인 지층에서 어스오거로 구멍을 뚫고 그 내부에 찰근과 자갈을 채운 후, 미리 삽입해둔 파이프를 통해 저면에서부터 모르타르를 채워 올라오게 한 것은? 40. 파이 71. 맥혀의 길이 쌓기와 마구리 쌓기가 번갈아 나오는 방식의 벽돌 쌓기법은? 3. 불식사키 72. 다음각 용접불량에 대한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용이 불량 너무 느린 속도, 전류가 돼 73. 벽과 바닥의 콘크리트 타설을 한 번에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벽체 및 슬래브 거푸집을 일체로 제작하여 한 번에 설치하고 해체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 거푸집은? 3. 터널폼 74. 시공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통계적 수법이 아닌 것은? 1. 작업표준 75. 철골 용접 부위의 비파괴 검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초음파 탐상 검사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20kHz 이하의 주파수를 갖는 음파를 이용한다. 76.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에 작용하는 치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온이 낮을수록 치갑은 작아진다. 77. 건설 사업이 대규모와 고도화, 다양화,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종래의 단순 기술에 의한 시공만이 아닌 고부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업무 영역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2. EC 78. 웰포인트 공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사질 지반보다 점토질 지반에서 효과가 좋다. 79. 다음 중 콘크리트 이어붙기에 있어 계획상 의도되지 않은 것은? 2. 콜드 조인트 80. 흙의 종류에서 아래 크기가 모래보다 작고 육안으로 헤아릴 수 없으나 구형에 가깝고 끈기가 없는 것은? 81. 다음 중 강당, 지표장 등의 음향 조절용으로 쓰이거나 일반 건물의 벽 수장재로 사용하여 음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목재 가공품은? 2. 코펜하겐 리브 82. 다음 중 석재와 그 용도를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응후해안 구조용 석재 83. 해반죽 바람을 한 벽체는 공기 중에 무엇과 반응하여 경화하는가? 1. 탄산가스 84. 다음 중 아스팔트의 물리적 성질에 있어 아스팔트의 견고성 정도를 평가한 것은? 2. 침입도 85. 다음 합성수지 중 열경화성 수지는? 3. 폴리에스테르 수지 86. 석재의 일반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석재의 강도 중에서 가장 튼 것은 인장강도이며 압축, 핀 및 전단 강도는 인장강도에 비하여 매우 작다. 87. 콘크리트 배합 시 시멘트 1M, 물 2,000L인 경우 물 시멘트 비는? 4. 약 63.5% 88. 다음 미장 재료의 경화 과정별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4. 인조석 빠름기 경성 89. 다음 중 골재의 함수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유효업 수량이란 절건 상태와 기건 상태의 골재 내에 함유된 수량과의 차를 말한다. 90. 재료의 성질을 나타낸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두 연성 재료를 두드릴 때 열기 펴지는 성질 91. 다음 중 콘크리트용 골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청정하며 가능한 염화물을 많이 포함할수록 우수한 골재이다. 92. 다음 중 목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변제는 수심의 주위에 둘러져 있는 생활기능이 줄어든 세포의 집합이다. 93. 다음 중 강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재강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94. 다음 중 합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황동은 구리와 주석으로 된 합금이며 산알칼리에 침식되지 않는다. 95.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중 굵은 골재의 분리에 영향을 주는 인자와 거리가 먼 것은? 3. 골재의 강도 96. 유용성 수질을 건조성 기름에 가열 용해하여 이것을 휘발성 용재로 희석한 것으로 광택이 있고 강인하며 내군의 수성이 큰 도장재료는? 2. 유성반이시 97. 재하중이 120km에서 파괴된 지름 100mm 길이 200mm인 콘크리트 시험체의 인장강도는? 4. 약 3.8MPa 98. 다음 중 내화벽돌의 원료 광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4. 납서 99. 강화 플라스틱의 재료로서 전기절연성, 내열성, 내약품성이 뛰어나며 레진 콘크리트용 수지, 도료, 접착제 등에 사용되는 수지는? 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100. 양질의 도토 또는 장석분을 원료로 하며 흡수율이 1% 이하로 거의 없으며 소성 온도가 약 1230에서 1460도씨인 점토제품은? 3. 자기 101. 다음 중 가설동로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경사가 1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102.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봄의 경사 각도 103. 인체가 감전되었을 때 그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4. 사상용 주파수의 교류 전원보다 직류 전원이 더 위험하다. 104. 굴착공사에서 경사면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05. 굴착공사에 있어서 비탈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대책이 아닌 것은? 105.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임시 조명기구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이동식 조명기구의 손잡이는 견고한 금속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107. 일반적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표준 양생을 실시한 재력 몇 칠을 기준으로 하는가? 3. 28. 이, 108. 안전대의 종류는 사용 구분에 따라 델트식과 안전그네식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안전그네식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나열한 것은? 4. 추락방지 대 안전블록 105. 하역 운반기계의 화물을 적재하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는 단위 화물의 무게가 몇 케이지 이상일 때인가? 1. 100 케이지, 110. 다음 중 지게차의 작업 시작 전 검검사항이 아닌 것은? 1.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111. 크레인 또는 대리개서 불각도 및 작업 반경별로 작용시킬 수 있는 최대 하중에서, 쿠크,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중량을 공제한 하중은? 2. 정격하중 112. 통나무 비계를 사용할 때 벽연결은 수직 방향에서 몇 m 이하로 하야 하는가? 3. 5.5 m 이하 117. 철골 공사 시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작도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주변 고압전주 118. 흑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굴착 깊이의 정도 119.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 해체 작업을 하는 때에 작성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중량물의 운반 경로 120. 그림과 같이 두 곳에 줄을 달아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흰피의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매단줄의 각도와 상관없이 모두 같다. 2. 다음은 감사합니다.